자 문제 4번. 아 3번 되게 어려웠죠? 그렇죠. 3번이 어려웠고 오래 걸렸어요. 4번 보면은 이제 32리터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데 이제 7리터짜리 빈통이랑 10리터짜리 빈통 4개. 그래서 이제 8리터씩 4명이 나눠가는 8리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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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리터.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내가 봤을때 7리터를 2번 사용해. 그래서 14를 빼. 그렇죠. 그러면은 7리터를 2개 부어. 그러면은 18, 18이 남으니까 10리터에 부어. 그럼 18, 0, 아 18리겠다. 8, 0, 0, 0, 0, 17, 7. 어찌했을지 어 나도 지금. 그래서 8, 0, 0, 17, 7. 그러면은 0, 0, 8, 0, 0, 8, 17, 7. 이렇게 됐다. 그럼 8리터 하나는 됐어. 한 다음에 그럼 다시 합쳐버리면은 24 24 그러면은 24니까 24를 35 25 25 26 28 26 28 27 30 2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면은 4 그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7리터짜리 2번 써서 4 만들어서 8을 만들어. 그 다음에 7리터짜리를요. 그렇네요. 반복하니까 되네요. 8 썼으니까 24가 되고 7리터짜리를 2번 쓰니까 8 되고 16 8 되고 8. 8 오케이 정확하네요. 7리터짜리를 2번 써서 그치 다른 방법도 있겠죠. 근데 그게 제일 간단하다. 7리터짜리를 2번 쓰니까요. 14가 나오잖아요. 거기에 이제 보면은 10리터짜리에 7리터를 붙고 7리터를 또 부으니까 7리터짜리에 4리터가 남죠. 그걸 4리터를 채워 넣어. 그러면 또 다시 7리터 7리터 4리터. 그럼 여긴 8리터가 돼있어. 그 다음에 7리터 7리터 4리터. 7리터 7리터 4리터. 그럼 8리터 8리터. 7리터 7리터 4리터. 7리터 7리터 4리터. 7리터 7리터 4리터. 그래서 8리터 8리터 8리터. 여기가 8리터니까 다시 나머지의 8리터를 보면은 8 8 8 8. 그렇게 됐네요. 네, 문제 4번. 감사합니다.